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권리 보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단을 꾸리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7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고 국제장애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제언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해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력단은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한 27개 기관으로 구성된 가운데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장애 권리 역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것이고. 또 장애계와 시민사회계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아젠다를 선정하고 릴레이 포럼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것들은 바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제도 개신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법률 자문단한테 정책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협력단. 범부처 간 협력이 장애인 권리 보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지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기상캐스터